지난해 전남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전국에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전남도에 따르면 지역 첫 번째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지난해 2월 6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모두 566명이 코로나19에 걸렸는데 지역 감염으로만 508명이 전염됐습니다. 10만 명당 환자 발생 수는 30.35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었고 5명이 숨져서 치명률은 0.9%를 기록했습니다.